자막 제작 오늘은 치즈 돈까스 나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시식을 해 볼게요 이거 그냥 찍히죠? 가까이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어우 뜨거운데?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네요 굉장히 돈까스가 부드럽고 야채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리고 치즈가 있으니까 더 고소해요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음식을 진짜 정갈하게 잘 하시네요 오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 아유 감사합니다